이문원 한의원 러시아 환자 중에는 다발성 원형 탈모 환자도 많은 편입니다. 두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헤드스파 받는 걸 권하고 있고 실제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.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유기농 약초로 만든 치료제를 먹고 두피에 뿌리거나 바르도록 하고 있죠.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스스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고 빨리 그리고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. 우리는 탈모 치료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만든 좋은 홈케어 제품도 처방하고 있습니다.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안전하고 좋은 제품으로 바꿔보는 거 모발 관리의 첫걸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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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